대박이다 물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큰데? 커서 조금 무섭거든요? 아니 한 500m 가면 도착해야 될 것처럼 생겼네 2km로 가야 돼 어떻게 안 오라 완전 캔린이거든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힘이구나 원래는 텐트만 사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시작하니까 욕심이 진짜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차박이니까 트럼프 해시 하잖아요 그래서 평탄화를 해야 돼서 자축매트도 샀어요 제가 이 모든 게 제가 친구랑 차박을 가려고 했는데 그냥 이 텐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미 가기로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뭔가 한 3일만에 이거 다 산 것 같아요 몇 번 해보니까 차박의 장점이 이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 좀 안정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잘 추는 것 같아 차 방전된다 그래서 프루크가 다친 걸로 착각하래 자춘인데 이거 잘 추는 거 같아요 하하하 흐흫 차박이 어릴때부터 너무 하고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최근에 쉬고 있어서 재미들려가지고 좀 다니고 있어요 8호 때랑 이런거 저런거 다 샀는데 장작도 10kg 사왔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불멍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많이 놀다 갈게요 아니 이거 이렇게 돼야 비가 옆으로 갈텐데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집에서도 핸드드립 좀 해먹을래 따뜻해 이제 숲속 브이로그에 이어서 드디어 멀쩡한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커피향 진짜 좋아 아 따뜻해 아 따뜻해 밤에 얼어죽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하고 붓을 비어서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다 난 자연에서 살거야 밤에 안 무서워 죽을라 과음 어떻게 안 무서웠겠어 엄청 무섭지 않을까 밤에 날 bubbling 토치 토치도 깐지나는 거 살려하다가 토치 토치 진짜 부탄가스 꼽아서 쓰는건데 그것들은 이속가스를 연결하는거라서 그 삼각형 그거를 끼울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부탄가스도 꼽을 수 있고 이속가스도 꼽을 수 있는 형태로 이 밸브가 따로 나오는거지 심지어 예뻐 그 쇠도 아 그래서 깐지나가지고 사고싶었는데 아 진짜 멋있단 말이에요 불이 제 생각보다 너무 큰데 커서 조금 무섭거든요 불 나진 않겠지? 불은 안나올거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불을 피워봤는데 좀 무섭네요 근데 원래 캡린이는 다 이런거래요 어 제발 학생 돌아갔어요? 아니요 제가 나의 오빠 일단은 그 하하 제가 막 해줄게요 아 낭만있다 그 그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요리를 윌피트를 사왔어요 밀폐유나베 칼국수 아 아 귀찮아 해볼게요 아 맛있겠다 풍멍굴 먹으면서 할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뭔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가 배추 깻잎 뭐 고기 참경채 배추 깻잎 고기 참경채 이런식으로 네 몇 겹을 쌓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숭숭숭 썰어가지고 그대로 넘기거든요 오케이 1차를 그렇게 먹고 2차를 이거를 이거는 그냥 끓여서 먹기 배추 배추 이렇게 하는거 맞아요? 청경채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요리예요 그냥 끓여 먹어요 우리는 그럽시다 배추 먹을게요 네 그냥 이렇게 끓여도 되지 그냥 다 들어가려고 하면 되지 다 들어가고 하면 되지 넌 괜찮아 당연혀 괜찮아 이렇게 어차피 익히면 다 풀래 맞아 100ml 되면 말해줘요? 그 정도? 그 정도? 네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침묵한 것 같아 오 신기해 좀 기발했어 여러분 이거 배 터질 때까지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 더 있거든요 야채를 먼저 먹어도 되겠죠? 고독한 미식가가 된 느낌이에요 경치가 없네 아 진짜 맛있다 아 아 아 아 너무 깔끔해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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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불러 배불러 우승캠프 장만했다 그랬는데 근데 이런 기분 너무 오랜만에 느껴봐 제가 비가 오는 걸 까먹고 우산을 안 챙겨가지고 급하게 우비를 샀는데 너무 흔들어 제가 앉은 키가 작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 지네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생각보다 제 다리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었는데 다시 우리를 하고 줄을 추고 이러니까 금이 다시 가버렸어요 유튜브를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길게는 아닐 것 같고 아마 다리를 다 놨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밌는 모습 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운동이고 축구도 진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랬는데 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 많이 하고 싶은 게 지금 많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 정형외과에서도 아예 움직이지를 말라고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이번 차박 브이로그를 마지막으로 조금의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지금은 쉬는 게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박은 되게 저한테 시작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애기 때부터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런 캠핑을 되게 캠리니 느낌으로 시작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다 놨고 휴식기 가진 다음에 하면 그때는 더 아마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축구도 그렇고 축구도 부르고 올렸는데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보여드리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조금 쉬었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쉬는 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마냥 재밌진 않은데 그래도 이 시간을 많이 즐기면서 쉬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재밌게 못해드려가지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여튼 다 낫고 진짜 건강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Regγα